어휴, 봉지가 두 개나 있네. 수행이 두 개야. 수행이 두 개야. 너무 좋아요.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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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에 관계없이 합격. 뭘까? 아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되게 좋아한다. 모닝나트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모닝나트륨. 레고 레고. 저렇게 두 개 같이 먹는다고? 너무 좋아. 와, 밥이랑 면을 먹어, 한 번에? 근데 저거 보면서 먹으면 좀 찔리지 않아? 그러게, 어떻게 저걸 모르겠어. 못 보겠더라고, 나는. 아니,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하면 또 괜찮아요. 나도 그냥 나비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나비족이야. 와우. 아유, 나도 볶음밥. 볶음밥 먹을 때 무조건 짜장라면이야, 진짜로. 아, 민호 처음 봤을 때 자기 관리 되게, 너무 철저했는데. 아니에요, 일하는 관리 너무 좋아요. 근데 민호 같은 경우는 맘먹으면 다 빼, 또. 그건 멋있네요. 그건 멋있어요. 우리도 맘먹으면, 우리도 맘먹으면 빼. 마음을 안 먹어, 우리야. 마음 말고 밥을 먹지, 그러면. 마음 절대 안 먹어. 탈배 사는 말이야, 고급인데. 이렇게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사실 아침밥 챙겨 먹는 거 좋은 습관이라. 그럼 그럴게. 좋은 습관인데. 저녁에는 그렇게 안 먹는데. 엄청 쪄요. 저녁에 안 먹어도 쪄요? 저렇게 하고 저녁에 크게 안 먹는데. 아우, 아우. 아, 집 메뉴로 봤을 때는 나보다 나트륨이 많은데. 너무 보기 좋아요, 진짜. 나트륨이 아주 좋아요. 어, 뭐야. 어, 날아다녀? 어, 뭐야. 어, 날아다녀? 어, 뭐야. 얘도 먹으려고 그러나? 우와. 어, 뭐야. 어, 날아다녀? 우와. 얘도 먹으려고 그러나? 우와, 대박. 세상에 이런 일인가? 아니, 애도 답답하니까. 좀 아침이나 낮에는 문을 좀 열어놔요. 아아. 자유롭게 날아다니라. 네, 날아다니라고. 신기하다. 주인이라고 생각하네, 그런데. 귀여워. 찔빈. 밥 먹었어. 찔빈. 안녕. 안녕. 어, 뭐야? 어, 이제 하네. 안녕한 거야? 네. 저 인형 눌렀을 때 그 소리라고. 인형 누른 거 아니야? 밖 밑에서? 요즘에 안녕을 너무 많이 해요. 우와. 안녕. 어머, 신기해. 안녕. 어머, 어머, 어머. 말 뜯었다. 말 잘한다, 쟤. 신기하다. 안녕. 안녕. 어, 노. 몰라, 몰라, 몰라. 모르네. 흐른다, 흐른다, 이제.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아나. 내가 먹자마자 바로 싸더라고. 네가 제만큼 빨리 싸잖아. 아, 잠깐만. 조금만 쐈어? 조금만 쐈어? 조금만 쐈어? 야, 조심해라. 흐른다, 이거. 아유, 먹는데 어떡해. 익숙하네, 익숙해. 조금만 쐈어? 와, 뭔가 날아다닌다. 에이. 아, 뜨거웠어. 뜨거워가지고. 내가 똥 쌌구나 해가지고. 하아. 드랍. 뭐야. 근데 치피는, 새 똥은 안 더러워요. 어, 그래요? 냄새도 안 나고. 진짜? 왜? 풀만 먹어서 그런가? 네, 곡물만 먹어가지고. 와, 저걸 어떻게. 나와 있는 거지? 귀엽게 생겼다. 아이고. 아이고. 우와. 이거 100%인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신기하다. 여기다 싸면 안 뜯어야지. 와, 익숙하네. 너무 신기하다. 야, 머리를 둥지처럼 쓰네, 진짜. 아, 진짜? 새집이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 새집졌네, 여기. 니가 머리 앓 났는 거 아니야. 야, 새집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아니, 근데 제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뇨, 아뇨, 자기가 그냥. 지가 알아서 저런. 네, 저기가 편한지. 너무 신기하다. 근데 민호가 불편하지 않아?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제는. 익숙해 보여. 집에. 아우, 귀여워, 소리가. 놀아줘 형님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어머. 진짜 새집인 줄 알았어.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머. 진짜 신기하다. 내려와야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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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똑똑하네. 티피. 티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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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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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와. 진짜 똑똑하다. 애교가 많아. 똑똑해. 이별 씨 냄새 나요? 귀한 내줄 것 같다. 아니. 진짜. 제가 요즘에. 이 냄새 맡는 거 향에 좀 관심 생겨가지고. 락시. terminatedř. 그러니까. 락시. 그 다음 물건가. 안녕. 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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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